어제 일본 오키나와 해역에서 발생한 9번의 군발 지진에 대하여 세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월 17일 보름달을 앞두고서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만과의 도미노 지진입니다. 2월 4일 대만에서 지진이 하루에 9번의 지진과 2월 7일에는 하루 7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에서도 2월 6일에 미야코즈마에서 규모 3.4일 지진과 오키나와 본선 근처에서 규모 2.8일 지진이 발생하여 우려가 퍼지던 가운데의 2월 9일에 결국 오키나와 해역에서 9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진운입니다. 최근 관동지역 이바라키연에서 지진운이 출연을 하여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어제 2월 9일에도 가나가와 연 요쿠아마시의 지진운이 출연을 한 후에 오키나와 근에서 지진이 9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지진운이 계속하여 출연하고 있는 요쿠아마시는 도쿄가 우리나라의 서울이라면 요쿠아마는 인천처럼 도쿄와 전철로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가까운 위성도시입니다. 도쿄에 이어 인구가 두 번째로 많으며 동일본의 광문이자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제 요쿠아시마에 지진운이 요쿠아마에서 멀지 않은 후지산 방향으로 길게 보여서 후지산 대폭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바라키연에서 땅울림 현상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많이 놀랐는데요. 지난달에는 규수 오이타연에서 땅울림이 있은 후에 1월 22일 토요일 오이타연과 미야자키연 인근 앞바다인 효과나다 해역의 경우 6.6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또한 25일 화요일 도쿄의 땅울림 이후 이바라키연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달에도 2월 1일 초승달을 앞두고서 발생한 일들이었고 2월 17일 보름달을 앞두고서 발생한 오키나와의 어제의 9번의 분발 지진과 이바라키연의 땅울림과 그리고 어제 2월 9일에 발생한 이바라키연의 경우 3.4일 지진은 불길한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규수 효과나다 해역에서 또 규모 2.7일 여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1월 22일 규수 효과나다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6.6일 강진 이후에 벌써 21일 정도 여진이 발생 중에 있으며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던 규모 6.2상의 일본 강진과 비교하여 여진이 상대적으로 더 오랫동안 발생하는 것이고 이렇게 여진이 오래 발생하는 것은 남태평양 지역의 뉴질랜드의 강진의 경우 아니면 대서양 남부의 영국령 사우스 샌드위치 때와 비슷합니다. 결국 남태평양이나 대서양의 해저화산의 대폭발이 있었을 당시에 뉴질랜드와 사우스 샌드위치의 강진 당시와 지난달 1월 22일에 일본 규수 효과나다 해역에서의 지진의 패턴이 비슷해 보이며 남태평양 통과의 해저화산 대폭발이 영향을 일본 규수 해역이 직접 받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뉴질랜드와 사우스 샌드위치의 경우처럼 대지진으로 연결되어 일본 규수 효과나다 해역에서 추가적인 규모 7 이상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규수 쇼 구마모토야 남아쿠사의 역에서의 군발 지진을 봐도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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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